자 그럼 폴스의 글로벌을 뽑은 선수는요 전 MMA 동양 챔피언 박홍식 선수가 그리고 짝수의 레드볼을 뽑은 선수는요 현 UFC 매드팀 소속의 최용희 선수가 코칭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제 판정단도 도착했고 선수들도 모두 준비 완료가 된 상태 자 지금 시작합니다 걸! 인 니 케이지! 유행했으면 글로벌을 경기장에 들어선 양 선수 파란 장갑의 수아 선수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신호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자 초반 경쟁전 걸을 유지하면서 자 초반 경쟁 달려보면서 들어옵니다 어퀴! 아퀴! 어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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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퀴! 어퀴! 으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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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퀴! 세원시 원! 아퀴! 아 회 JP 하나! 어퀴! 어퀴! 야 정진아 너 괜찮아? 네 긴장하지 말고 레디 파이팅 자 지자 정신 안 차려 자 정진아 정신 차려 그다 개구성한 거 다 까먹은 거야? に얼 석유 의해서 고생했던 거 기억해 2라운드를 1라운드 Crypto 나갔어? 나갔어? 답답해 치마 하고 살짝 미쳐보는 상황인데요 형태 형태 들어오고요 여전히 형태 형태 무섭습니다 뱅강 들어가서 기술 들어가는데요 초크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형태 형태 이제 선수의 멋진 기술 하지만 아쉽게도 겸이 종료후라 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은 한정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단의 선택은요 48 대 47 진하 47 대 48 블루 그리고 마지막 48 대 47 진하 진하 니가 이겼다 어 위 끼지가 않아요 코치님 어떻게 진하건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기억 안나고 하는거야 다음 경기 준비 잘하자 네 네 자 심판의 신호 시작됐고요 자 두 선수 상대방 노려보면서 어 어 어 필요있어요 필요있습니다 아 이거 맞았으면 그대로 쓰러지는지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 아 아 아 자 자 자 올라타고요 아 아 공격으로 이번 경기 끝났다 아 아 내가 하나를 이길 수 있을까